야, 어디쟤? 왜 그렇게 보는데? 난 전화기는 안 먹는다고! 도대체 어떻게 해야 메세지가... 지? 아드리안이야! 휴대폰 찾고 있나봐! 위치 추적하면 어쩌지? 내가 훔친 거 알면 난 철터째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텐데 그럼 아드리안이랑 영화도 못 보잖아! 마리네트! 제발 뭘 하기 전에 순서리 좀 정해! 나도 알아! 하지만 마리네트랑 레이디버그를 함께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! 아드리안입니다! 메시지를 남겨주세요! 야, 체육관에 두고 왔나? 으악! 으악! 하!